장민호 시즌1 뛰어넘었다. TV도선 미스터트롯2 새로운 전설의 시작 예선 참가자 모든 명단입니다. 군고구마 장사를 하며 꿈을 키웠던 청년 제1대 미스터트롯 진 임용우. 이번에는 과연 누가 미스터트롯2의 주인공이 될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TV조선 부장급 대우 장민호 시즌1 뛰어넘었다. 장민호는 시즌1의 연령을 뛰어넘는 실력자들이 많이 출연해 녹화하면서 놀랐다. 참신앙과 관렁 넘치는 분들이 새롭게 신설된 부서의 대거 포진에 있다며 연령대의 포크리고 시즌1과 시즌2 부서의 변화를 확인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미스터트롯2 D-1 심사기준 떴다. 첫 방송을 단 하루 남겨둔 TV조선의 대체불가 오리니언을 트롯 오디션 미스터트롯2 새로운 전설의 시작이 트롯계를 평정할 국가대표 뉴 트롯스타 발굴에 나서는 레전드 마스터 3인의 심사기준을 공개했습니다. 트롯 역사의 사안적인 장윤정, 김연자, 진성은 자신들이 가진 관록과 인재를 꿰뚫어보는 안목을 200% 발휘하여 다시 한번 트롯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예정입니다. 미스 앤 미스터트롯 시리즈의 역사 그 자체인 장윤정은 매 시즌 마스터 군단의 중심축을 담당하며 현재 트롯계를 이끌고 있는 트롯 히어로들을 직접 탄생시켜왔죠. 그런 만큼 미스터트롯2를 향한 장윤정의 애정도 남다릅니다. 장윤정은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스터들도 마음을 다해서 심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며 애정이 듬뿍 당긴 각오를 드러냈죠. 그러면서 미스트로트1부터 미스터트롯1, 미스트로트2까지 전 시즌을 함께하며 수많은 창과자들을 만났다. 그들에게서 느끼고 배웠던 부분들을 이번 심사에 적용해보려고 한다. 절실함, 눈빛, 개성 이 세 가지가 마음을 흔든다면 기꺼이 하트를 줄 생각이다라고 심사기준을 밝혔습니다. 김연자는 앞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걸 제 눈앞에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영광이다라며 설렘 가득한 마음을 표현한 바 있는데요.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미스터트롯2의 참가자는 노래와 끼는 기본이다. 대중들에게 노래를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지 얼마나 감동을 줄 수 있는지를 보려고 한다. 나아가서는 세계의 K-트롯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큰 울림이 있는 분을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성은 놀라운 공감 능력으로 참가자들과 신호와 애락을 같이 하는 것을 물론,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기며 트롯 오디션의 아버지로 거듭났죠. 그는 어린 친구들에게 인성은 굉장히 중요하다. 진정한 가수가 되려면 인성이 바탕이 된 다음 노래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저의 기준이다라며. 트롯계 어른다운 책임감이 담긴 심사기준을 밝혔습니다. 미스터트롯2 예선 참가자를 소개합니다. 랜덤 무작위 순서입니다. 더레이 38세, R&B 가수, 신민철 43세, 16년차 가수, 김다은 28세, 싱어성 라이터, 진해성 33세, KBS ETV 트롯 전국체전 우승자입니다. 나위 38, 보컬 트레이너, 노용훈 27, 레슬링 국가대표, 김영호 34, 야구장 장례 아나운서, 강태풍 32, 당국대 재학생, 오찬성 24, 트롯 가수, 박지연 28, 대학생 수산업자, 이찬성 31, 트롯 가수, 용호 31, 식당 주방 보조, 남동현 33, 배우, 김경진 41, CJ 온스타일 쇼호스트, 이윤호 38, 배우, 이진규 41, 퍼포먼스 공연자, 하동근 32, 트롯 가수, 선율 27, 업텐션 멤버, 업텐션은 10명으로 이뤄진 아이돌 그룹인데요. 선율은 메인보컬을 맡고 있습니다. 임채평 26, 호은대 보컬 전국, 박상우 37, 롯데홈쇼핑 쇼호스트, 한의제 29, 트롯 가수, 미스터트롯1에서 남자와 여자로 변신하는 아수라 트롯의 원조입니다. 임성옥 31, 개그맨, 최병윤 40, 트롯 가수, 강대성 13, 초등학생, 태옥 29, 트롯 가수, 석원호 13, 초등학생, 성민 37, 가수, 슈퍼주니어 출신이면서 그의 배우자 김상은씨가 미스트로트2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이대원 32, 트롯 가수, 격투기 챔피언 출신입니다. 박도혜 31, 뮤지컬 배우, 성훈 42, 방송스태프, 강진철 27, 군인, 황민호 18, 고등학생, 노지훈 33, 트롯 가수, 정예준 14, 중학생, 박성원 13, 초등학생, 장년욱 37, 건설기술직, 손비나 31, 트롯 가수, 이하준 37, 호떡집 사장, 이도진 34, 트롯 가수, 김민건 14, 중학생, 김현민 43, 트롯 가수, 김홍종 33, 특전사 중사 출신, 소방구조대원, 슬리피 39, 래퍼, 트롯 가수 성원희, 박진정 36, 폴댄서, 박상보 35, 호프집 사장, 성리 29, 가수, 송도연 12, 초등학생, 조승원 10, 초등학생, 윤준협 23, 슈퍼모델 출신, 황민호 10, 초등학생, 황민호의 동생입니다. 길병민 29, 성악과 뮤지컬 배우, 서울대학교 수석졸업자입니다. 최대성 36, 무명가수, 송민준 27, 트롯 가수, 나상도 38, 트롯 가수, 2020년 SBS 트롯신이 떴다 2, 라스트 찬스 준우성자입니다. 김성근 39, 전 KBS 아나운서, 손원수 43, 개그맨, 박수홍의 절친입니다. 고강민 45, 헬스 트레이너, 동해 42, 매니저, 작곡가, 김시원 37, 국악 아티스트, 제아 30, 트롯 가수, 본명은 이진호이며, 어머니가 트롯 가수, 임지리이고, 2021년 KBS ETV, 트롯 전국제전 준우성입니다. 최수호 21, 한혜종 재학생, 일민 31, 트롯 가수, 배우 겸 가수 이동준의 아들입니다. 정대왕 27, 복싱코치, 한태희 31, 가수. 홍승민 18, 성악하는 고등학생, 하태하 38, 가수, 강한 25, 전 봅슬레이 국가대표, 박세욱 36, 트롯 가수, 2020년 MBN 보이스트롯 우승자입니다. 강재수 30, 건축학과 대학원생, 정영찬 27, 댄서, 유상욱 30, 마술사, 강성호 35, 보컬 트레이너. 왕준 38, 복합문화공간 운영자, 정민찬 35, 전 국립발레단 단원, 원혁 35, 뮤지컬 배우, 진욱 29, 트롯 가수. 성유빈 36, 싱어송라이터, 휘찬 35, 디저트 카페 사장, 최도진 38, 자영업, 전기호 12, 초등학생. 최재유 35, 의사, 장성호 20, 신동 출신 대학생, 안성준 40, 트롯 가수, 본명 안희재. 2021년 MBC 트롯의 민족 우승자, 김선준 33, 트롯 가수. 김영석 30,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전명진 38, 보험설계사, 최우진 32, 트롯 가수. 강대웅 36, 트롯 가수. 영광 23, 대학생, 진웅 39, 건설현장직, 문은석 24, 트롯 신동, 승국이 35, 트롯 가수. 황기동 40, 트롯 가수. 안원중 19, 세계챔피언 벨리댄서, 서울이 41, 트롯 가수. 최전설 30, 트롯 가수. 이사현 28, 취업준비생, 고정우 24, 순대타운 알바생, 박서진 28, 트롯 가수. 장구의 신이라고 불립니다. 이사야 38, 호떡가게 CEO. 오장안 50, 보컬트레이너, 오주주 35, 트롯 가수. 안성훈 34, 트롯 가수. 마커스강 31, 요리사. 김민진 48, 트롯 작곡가. 천재원 37, 트롯 가수. 한정수 50, 20년차 배우, 박건우 34, 피자집 창업준비생, 최호우 34, 와인바점장, 김용필 48, 프리랜서 방송인. 최혁진 31, 트롯 가수. 권도훈 13, 초등학생. 김웅진 32,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주화성 41, 20년차 가수. 윤대웅 24, 세계적인 비트박서. 서지우 10, 초등학생. 정재욱 32, 자영업자. 임찬 29, 트롯 가수. 미스터 트롯 2에서도 군고구마 장사를 냈던 임용홍처럼 숨어있는 인재들이 발굴되고, 장민호, 김호중, 김희재, 류주관 같은 크리천들도 많이 발굴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시편 33편 3절.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요.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천 TV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